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시민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헤아릴 수 있는 김해 시장 예비보 박동진입니다 저는 김해에 뿌리를 두고 자라 김해 시민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통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 시국의 소상공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저 박동진은 경제 전문가로서 김해 시민 여러분의 아픔과 시련을 해결하고자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김해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아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이는 시정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 사업 성공과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 김해 시장 예비 후보 박동진과 끝까지 힘을 모아서 김해 시민이 주인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김해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김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우리 김해를 웃음이 피어나는 행복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은 김해 시장 예비 후보 박동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작 essay 나 69 나 6 성 나 감사합니다.